건강하고 예쁘게 살고 해주는 거 그리고 삶을 치유해주는 다이어트고 저는 50대를 살고 있지만 제 신체 나이는 30대? 종반? 제 컨디션은 20대? 10대? 주비스 창원점에서 관리받은 54세 박선하입니다 관리 시작은 66kg부터 총 13.48kg인간 그렇게 감량을 했어요 살이 너무 잘 찌는 체질인 거예요 자기를 봤을 때 자기 몸을 보고 사랑하지 않는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죠? 다이어트 방법은 다 시도해봤기 때문에 안 해본 건 주비스 밖에 없었거든요 주비스 시스템은 몸을 분석해서 오로지 나에게 맞는 맞춤 다이어트로 차별화된 식단 관리나 3끼를 다 먹으면서 수월하게 뺄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따라하라는 대로 하면 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았어요 기계 관리가 있고 필요한 영양소 관리나 스트레스 측정이라든지 모든 제가 원하는 부위를 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부위에 내가 지금 집중적으로 이거 빼고 싶다 그럼 그 부위에 전체적으로 그냥 골고루 예쁘게 라인을 잡아주는 거죠 저는 주비스 관리 중에 다 마음에 들지만 관리하고 있을 때는 그 기계 관리가 저한테는 최고의 도움을 주고 끝난 이후에는 AI 프로그램에서 듣고 배웠던 그런 지식을 통해서 그 식단 관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은 제일 좋은 거죠 주비스를 경험하고 나서는 미가 아니고 미 플러스 건강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몸이 건강해지면 이 사고가 또 건강해지고 깨끗해지잖아요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발전적인 사고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게 진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모든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지만 나와 같은 중년들의 여성들도 쉽게 힘들지 않고 뺄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